오늘은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수숭하강 에너지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으로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호흡과 함께 지금 현재에 집중해 봅니다. 호흡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존재하게 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며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머리에서부터 시작해 목, 어깨, 그리고 척추까지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어지도록 계속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줍니다. 자 이제 천천히 동작을 멈추고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앞이 환해지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투명한 에너지 캡슐 속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듯한 느낌 내 몸 주위를 좋은 에너지로 감싸고 있는 느낌 나라는 존재를 새로운 에너지장에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내 몸이라는 공간과 내 몸 외의 공간이 에너지로 맞닿아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내 몸의 공간 그리고 이 몸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환경과 생명의 실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내 몸의 공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쉴 때마다 공간과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점점 긴장은 풀어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전의 새로운 에너지를 모으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맑고 상쾌한 기운이 코를 통해 들어와서 가슴을 지나 아랫배 단전까지 쭉 내려오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숨을 들이쉴 때 맑고 상쾌한 기운이 코를 뚫고 가슴을 지나 배꼽 아래 단전까지 내려오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숨을 내쉴 때는 숨을 내쉴 때는 내 몸속의 오래된 기운과 스트레스로 인한 탁해진 기운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숨이 깊어질수록 기운이 아랫배 단전에 안정적으로 모이고 무겁고 탁한 기운들은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좋은 기운은 단전에 쌓이고 탁하고 부정적인 기운은 내쉬는 숨으로 빠져나갑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이제 맑고 시원한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며 머릿속에 긴장감을 천천히 놓아줍니다. 머리에서부터 척추를 따라 맑은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며 머릿속에 긴장감을 천천히 놓아줍니다. 마치 내 몸이 따뜻한 물에 편안하게 잠겨있는 것처럼 이완됩니다. 몸의 가장 바깥쪽 피부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풀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근육과 뼈에 붙어있던 긴장도 풀려나갑니다. 장기 구석구석에 붙어있던 스트레스도 빠져나갑니다.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이완됩니다.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완된 몸 전체로 맑고 환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밝고 환한 기운이 단전에 모입니다.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머리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흘러내려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고 본래의 건강함으로 회복하게 합니다. 단전에 좋은 기운이 모이고 불편하고 탁한 기운은 빠져나갑니다. 몸과 마음의 평화로움이 기운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단전에 모인 따뜻한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단전에는 좋은 기운이 그리고 몸 구석구석에 묵은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랫배 단전에는 좋은 기운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장기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묵은 기운들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명상을 통해 찾은 이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을 호흡을 통하여 잘 유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으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